저 지금 진짜 배경화면도 이런 걸로 해놓고 장난없어요. 3월 28일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이다. 개 처먹고 와가지고. 아 몸무게 실화야? 아 몸무게 실화냐? 진짜 미쳤다. 이거 나 진짜 이런 몸무게를 찍어본 적이. 20살 때 진짜 개 돼지처럼 먹을 때 빼고 이런 몸무게를 찍어본 적이 근래에 처음이야.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 아니야 네가 처먹었잖아. 네가 처먹었으니까 오만큼 찍은 건데 뭘 스트레스받아 웃기고 앉아있네. 얘 더러워. 얘 더러워. 얘 더러워. 일단 다르게 타고 절로 들어가는 거야. 날씨 너무 좋다. 자리 너무 잘 잡았는데들? 와 평화롭다. 아 행복해. 야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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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맛있겠다. 나 비둘기 공포증 있단 말이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와. 아니야 와 가만히 있어도 와. 너무 우유 닦아온다. 맛있지 않아? 계란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않지? 딱히 와사비 키토 김밥이고 이거는 그냥 기본. 기본은 이래. 아 벌레 죽여줘. 죽여줘. 아이고 추위. 나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초코 틀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개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지? 완전 옛날에 대란템이었잖아 그랬어? 응 근데 과자를 잘 안 사먹어서 몰라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막 놀러 갈 때 이런 거 누가 몇 번 사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응 아메리카노랑 진짜 팔뚝궁합이야 미쳤네 진짜 아 단짠단짠 먹고 싶은데 포테토칩이 안 나와요 너네 그거 알아? 저 일본 로이스 감자칩인가? 초콜릿 쌓여있는 감자칩 알지 뭔가 그거 먹는 맛이 아니고 둘이 이렇게 먹으니까 개맛있어 초콜릿 커버 세일의 칩스 모아지 아닌가요? 에이 왜 웃어? 허허허허 허허허 너무 예쁘지?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고? 성공한 다이어트의 데이 1인 날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 점심을 많이 쳐먹고 혀타가 와서 일단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굶을까도 생각해봤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저녁을 굶으면 내일 폭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저는 폭식을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량을 먹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하게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 먹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안 먹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나 죽고 싶어. 근데 가인이 배가 별로 안 먹고 왔어. 왜? 나 몰라. 그거 먹고 왔어? 아니 안 먹고 왔는데 나 원래 약간 잠 못 자면 다음날 새끼기를 별로 못 먹는 거 아니야? 잠이 특제야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니까. 날씨 너무 좋다. 소풍 온 거 같아 여기 앉으니까. 야이플라트 안 팔았네 이거. 오키나 미스네 이거 산다며. 안 팔았어. 이거 앉아있네 진짜. 아니 이거 은근히 예쁘더라고.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만원에 샀어. 만원? 만원같이 안 보여. 예쁘다. 와 진짜 조절한 거야. 하나 시켰어. 겁나 조절한 거 아니야? 오빠랑 나랑 이거 반으로 나눠보면 우린 다이어트 하는 거야. 이따 밥으로 딸국수 이런 거 얻자. 아 싫어. 단백질 먹을 거라고. 아니면 초밥. 어 초밥? 초밥은 괜찮아. 프로틴. 이거 삼겹살 얻까? 프로틴. 삼겹살 프로틴. 야 삼겹살이 무슨 프로틴이야. 상겹살 무한 리필인데 진짜 맛있는 데가 있었어. 진짜? 무한 리필이라고? 무한 리필이면 또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냐? 나 다이어트 한다니까? 나 미쳤다니까? 나 미쳤어? 장난 아냐? 연다 너 살 안 찐 거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차에 그냥 나 혼자 신경 쓰면 그런 거잖아. 원래 알잖아. 오빠 이놈의 미니. 아까 좀 데워주지. 안 데워진 거 같아. 두 달 됐어. 싫어. 싫어. 자연광이 미쳤어요. 나 데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먹고 고르건사도 하다가 먹자. 맛있는데? 아 나 말차가 왜 이렇게 좋지? 말차 못 먹고 죽은 일본 귀신이 부딴가 봐. 이건 딱 안 데워줘. 이기적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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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행복해. 오빠 딱 여기 중앙 먹어봐. 중앙에 그 고르건조라 치즈가 몰려있는 그런 거 먹었어. 너무 맛있다. 나 근데 이런 시간차 근격 너무 좋아해. 입이 끊기지 않게. 계속 음식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난 살 빼야 돼. 약간 멀지 않잖아. 근데? 근데 오늘 진짜 딱 일상에서 여행하는 느낌. 나 요즘 그런 거 너무 좋거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 다니는 거 같잖아. 너무 좋아. 예쁘게 따른다고 하긴 고르건조라가 너무 적지적지 묻어있는 나이프로 조져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부드럽다. 이거 되게 막 국가속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까놀레고 약간. 되게 파운드 케이크 같은데? 아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이거 대신 넣어줄게. 이거 넣어줄게. 알겠어. 까말라야 맛있어? 맛 없을 거 같아. 내가 바라는 정도의 겉바수 쪽이 아닌데 그래. 그냥 진짜 파운드 케이크까지. 그치. 딱 봐도 그래 보여. 근데 말 딱 크림은 너무 맛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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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나는 무조건 치즈부터 먹을 거야. 나는 치즈 피자를 사랑하니까. 옛날의 피자 느낌 나.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넣는 느낌이라서. 뭔가 쪼욱 하진 못하니까 좀 더 넣은 느낌이라서. 뭔가 쪼거짓하진 못하니까 좀 더 넣은 느낌이라서. 뭔가 쪼거짓하질 못하니까 좀 더 넣은 느낌이라서. 물을 넣어먹고. 물을 넣어먹고. 물을 넣으면 더 넣으면 더 넣는 느낌이라서. 다고 있는 거. 물을 넣어 먹을까? 다닐라 tan. 키즈. 저녁. 뭘 넣어줘 vậy?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다. 크림 요거트가 충분히 져가지고 레몬즙에 조금만 넣어도 되겠다. 냉동이 아닌 생 아보카도를 쓰고 고소한 느낌을 위해 크림 요거트 비중을 줘주고 그러면 더 맛있겠다. 그게 몇 개가 더 맛있다. 안 준비하고 싶다. 엄마의 포켓 사건이ион암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휴 운동하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오트밀크 왜 이렇게 맛있음 진짜 암문드밀크보다 오트밀크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고 비싸긴 하지만 주문을 할까봐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프로틴바 하나 먹어야지 이거 딱 프로틴을 생각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달달한 주전부리가 땡겨요 여러분 저녁은 좀 이따 먹어야지 저는 빨리 먹어버리면 새벽에 배고파 딸이 귀하면 나도 딸을 못 낳을 수도 있나? 난 딸 낳고 싶은데 나같은 딸 축하해 뭘 축하해 딸랑 너같은 딸 낳으면 축하해 알아듬 마주시아 듣고 그치? 구상의 진실은 뭐야 내가 잘 따라다녔어 수많은 여자들이 내가 따라다녔다 내가 나 타란다? 나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 딱 그냥 엄마 그 말을 실수했네 그거 한 번 말해 지금 20년 넘게 거의 30년에 그냥 너 엄마 되게 멋있다 그 당시에 엄마가 먼저 고백을 할 때 나는 내 사랑은 내가 진취하는 거야 나는 위로 당돌한 게 있나 그랬어 그렇게 예쁜 애들이 그렇게 예쁜 애들이 그렇게 예쁜 애들이 씹어갔지만 내가 하나도 눈길을 안 줬거든 그런데 어우 당돌하게 어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안 그랬어 자기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 처음에 고백했는데 거절했어 아빠 고백하고 나랑 한 번 상해 볼래 하고 그랬거든 오 멋있다 엄마 되게 막 술 먹으면서 한 소리였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대 막 속에서는 보글보글보글 열부르지 내가 거절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응 속에서는 막 웃은 것이든 뭐 어때? 야 그 당시에 내가 어차피 풀은 척했겠지 뭐 상한가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난 몰라 몰랐어? 상한가라는 걸 알고 있어 난 우리 1학년 모임할 때 와가지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원래 저거 왜 저래야? 네가 쳐다보니까 쳐다봤지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선 내가 만만해서 보이게 해서 찍은 거야? 아니지 나머지는 다 그지 같았거든 하하하하하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 이제 알지 진실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아무튼 아니지 어쨌든 거기서 공개 1학이었다는 거 아니야 와 아파 내 머리였구만 네 키가 작은 줄 몰랐어 앉아서 봤어 앉아서 봐가지고 하하하하 내 앉은 키는 80점이잖아 연락적으로는 내가 선택이 좋았던 거지 내가 그래도 아무나 선택하냐 현명한 여자를 골랐다 이거죠? 현명하거나 지혜로운가? 결혼할 때 선종하면 그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지혜로운가 하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응 아빠가 여기 듣잖아 젤 틀은 나의 힘에 그 영화에 문성근이 얘기한 게 꽂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말 아래 사랑하는가? 지혜롭지도 않고 안정감도 없는데 그래도 왠지 끌리는 사랑이 있다면 결혼을 고려해 볼 만한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때려쳐 맞지?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럼 사귀면서 막 질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연애를 하나보면 권태기가 오잖아 막 너무 질려가지고 아 못 만나겠다 이런 번먼트는 없어? 근데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 그새 모르는 거야 항상 그냥 권태기라는 건 저는 그런 게 없고 우리는 연애할 때는 아예 싸우진 않았다는 거야? 싸워본 적이 없는데 좀 두렵지 않아? 나중에 싸웠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본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못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 몇 번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 어디선가 내면의 그 감추려했던 몸소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 아깐 맞지? 사귀때때 나오지 나오긴 하지 아빠는 이런 말 만나면서 어떻게 만날 때마다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여자다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오 멋있다 얘기하지 않았고 혼자 생각했다 멋있다 그래 그게 입만 나불되는 남자보다 속으로 생각하면 안 나갔지? 우리 아들이 디게트 뭐 할 거 없고 그 토마토 먹을까? 아니 뭐야 뭔 초초야 나 오렌지 먹으러 몰라 몰라 너 왜 참냐? 너 참냐? 참냐? 구석에서 혼자 구석에서 혼자 진짜 깜빡대고 있어 맞아 나는 똥 싸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 나 그래서 똥 쟤가 안 싸라고 똥 싸는 게 너무 싫었어 아니 똥꼬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너무 불쾌했어 그 어린날 내가 근데 똥을 너무 싸게 씨를 거야 그래서 최대한 참았어 민이가 지금 조심스러워 너무 웃겨 쳐다보기만 보통 아프냐 여기가? 여기가? 흘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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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거 만든 미코타 치즈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 오우 마이 페이베트 올리브가 있다니 너무 행복해 항상 있었나? 아니 어렸을 땐 항상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요즘에 왜 눈잠고에서 통 먹본 거 같아가지고 안 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몹시 으응 흠흠 으응 메리投 흠 으응 흠 으응 뭐라고요? 이거 0칼로리야 0칼로리 멜플 시럽이 응 그러니까 누나 알롤루스를 뿌려먹겠어 짜잔 부실한 소핑 업무 땡큐 으응 으응 맛있다. 맛있겠다. 완전 맛있다. 미쳐. 고추 맛.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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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이가 사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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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다코멀사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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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딱 한 잔만 마시고 와 아예 아기 좀 따라 들어야지 음악으로네 맛있겠다 음악 무순 뭔지 음악 음악 고춧가루 고춧가루 으깨 연어예 아니 여러분 고춧가루 진짜 맨날 주면 이런 상황을.. 맨날 이렇게 들으면.. 알겠다.. 이거 한 피스에 4천원씩 시키기야? 아 미쳤다.. 템포가 하나씩.. 의사 뭐 이건 튀김인데 사실은 구이는 없나? 구이로 좀 더 주문대.. 안에 알 들어있어.. 대박.. 우리나라 말은 이런 널빙어가 만든.. 아까 분노를 한 거야.. 삼삼국, 동무사들.. 음? 기름져 맛있어! 나도 먹어달라니까.. 따로 일단 운이 있으면 몇 개 더 시켜달라.. 알겠어 알겠어.. 나가사 동물이 뭐지? 아니야.. 지금 지금 매콤한데? 희한 동물인데.. 잠깐만.. 나가사키 하나 시킬까? 아유 먹으려고 근데.. 아마치 아마치.. 우리 오늘 진짜 맛있네.. 음.. 사이스 진짜 맛있다.. 에리템프라야.. 대가리도 먹으면 안 되나? 먹어! 대가리 먹어도 되겠지? 음.. 맛있다.. 아니.. 나도 진짜 결혼식 뷔페 같은데 가서 맛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속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맛있다고? 근데 솔직히 막 그냥.. 근데 막 소치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결혼식장 가서 뷔페 음식 먹는데 아유.. 맛대가리 없다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 맛있다 하면서 나도 먹긴 하는데.. 됐어..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갑자기 상큼한 것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ABC 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트가 없어. 그래서 그냥 AC 주스 먹을 거예요. AC 주스. 오마이갓 딱 맞아. 이거 며칠 전에 만들고 남은 아보카로 페이스트에다가 노른자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데블드 엑스 만들어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계란 노른자를 파가지고 속을 다른 거랑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노른자 페이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흰자 위에다가 올려먹는 그런 건데 음! 정말 맛있어 미쳤어. 문제는 하나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그냥 여기 넣어볼 거잖아. 예쁘게 먹긴 글렀어. 감자 샐러드 만들듯이. 그래서 오늘 첫 끼는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하고 AC 주스. AC 주스. 지금 빨대가 없어 지금. 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응. 이야 무지개가. 왜? 잘 안 보인다 근데. 잘 안 보인다 근데. 아 벌써 벌레 있어. 으으 너무 싫어. 아 드링이 너무 좋아. 아 드링이 너무 예쁜데? 맛있게. 다 먹으면 다 해. 응. 소프트 피넛 한입만 먹을래. 아야. 여기까지만 따라와줘. 여기까지만. 이거 이것만 먹을게. 조금만. 가슴이 뜨거웠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아 좋다. 미쳤다. 와 너무 맛있다. 나눠 먹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아주 적나라. 짜자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와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예뻐서 먹기가 아까운걸? 너무 맛있다. 오븐하고 줘야 하나 혀는 젓가락인데 떡갈로 와가지고 너무 맛있다.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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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이거 진짜 맛있다. 오이구,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장미하고 벚꽃 먹어봐 주세요. 제로 칼로리 밀크티를. 제로 칼로리 밀크티를. 제로 칼로리가 제로 칼로리가. 드시면은 초콜릿 앞으로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초콜릿 맛과 많이 나는데? 먹어봐. 커피샘플 하나 받아와서 이거야 먹어야겠네. 나 오토리 오트밀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토리 오트밀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토리 오트밀크 진짜 맛있어. 블루베리 오트밀 레몬. 퀵크 자몽하기 메뉴. 2만원 하자. 아까 액상과당을 먹었다는 것보다 어디서 틀렸어. 렛초콜릿 바이소. 렛초콜릿 바이소. 너무 맛있어. 다른 맛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주세요. 하나 하나 주세요. 약주랑 탁주 2가지 있는데요. 약주부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대박. 저걸로 뒷돌을 찍는구나. 난 핸드폰으로 찍은 줄 알았어요.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는 먹으러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